이재명 대표가 1인당 25만 원을 거듭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주자.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 라며 약 15조 원 규모 예산 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 이야기 25만 원 주자 이건데. 앞서 정부에서는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정책과 관련돼서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님 정책위 부의장 모셔두고 연어 얘기만 해서 정책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단 처분적 법률은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한국 대통령제가 대통령제 전형 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좀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의 권한을 좀 넘나드는 이런 사각지대들이 있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건국 초창기 멤버들이 엄격하게 입법부와 행정부를 분리하는 그런 제도적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한국과는 달리 엄격한 분리가 좀 이루어져 있는데 한국은 좀 내각지적 요소가 있는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처럼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력을 좀 넘나들 수 있는 논쟁이 있는 이런 제도도 있고 또 원래 대통령제 전형 국가에서는 입법 행정부는 정부는 입법 권한이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넘나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권력 고조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이긴 한데 지금 25만 원 지원금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다수당을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까지 이어서 주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입법부의 다수당의 대표로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틀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모두 발언해서 포퓰리즘 그러면서 아주 악랄하게 비판을 하셨거든요. 뭔가 주권자의 선택을 받은 입법부의 다수당 대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아주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거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제안한 것이지 뭔가 이것을 행정부의 권한을 우리가 넘나들겠다, 넘어서겠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좀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총선에서 보인 민심의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진정어린 사과와 야당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논의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처벌적 법률과 같은 제도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한 발 물러서고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총선에서 거대 야당이 된 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15일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 조국혁신당 워크숍에 참석해서 강의를 진행한 정청래 의원. 슬기로운 의정생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 입장에서는 왜 저당에 가서 연설하냐라는 게 불만사항.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남해당 가서 먹고 싶어 하냐, 정무감 없다, 해당 행위 아니냐, 조국은 우리당 아니다라며 출당시켜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청소해야 된다 이런 용어까지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사이트 있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준비 안 했습니까? 준비되시면 보여주시고. 그러자 정청래 의원이 해명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활동과 지역구 관리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강의했다. 여러분이 걱정할, 오해할 내용은 없다라고 해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도 이른바 순도 높은 신명 의원으로 좀 안 보이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그냥 비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격앙된 표현도 등장이 했다고 합니다. 네, 한국 정치의 양극화, 극단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 의견과 다르면 무조건 분노하고 저격하고 공격하는. 정청래 의원 하면 사타가 공인하는 신명,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옳고 그러면 떠나서 들지 않은 행사에 참석했다 해서 공격한다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한국 정치가 극단화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란 상태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특히 개딸 내부 청소 주요 사항이라고 해서 정청래 의원은 내부 청소 대상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출당을 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물론 저는 저 개딸들, 또 그 게시판에 올리신 분들이 민주당이 주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주류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저런 의견들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끊어야 됩니다. 저런 주장들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정치 끝도받도 없습니다. 저런 주장들이 사실 목소리 높은 사람이 끌어가게 되는 게 정치 현실입니다. 10명 가운데서 목소리 높은 2, 3명이 끌어가는 게 또 세상 사는 이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25만 원 내에서 꼭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정권 때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했습니다. 그 연장 성산에서 나온 이야기 같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한테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재명 지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재정 자료보다 높은 자치 지역 가운데 하나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가장 부자인 성남시에서 현금 살펴면서 지역 화폐를 했던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재미를 봤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국가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빚이 2,000만 원이 넘습니다. 2,100만 원이 넘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게 다 빚입니다. 13조라는 게. 그런데 저게 문제가 저걸로 끝나겠습니까? 1인당 25만 원인데 왜 또 1인당 25만 원인지. 이왕 주려면 50만 원이지. 그러니까 논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저게 또 퍼플리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선거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퍼플리즘, 저는 퍼플리즘을 퍼플리즘이라고 표현합니다. 퍼플리즘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가지고 지금 게다가 아까 성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저걸 국회에 처분적 법률으로 하겠다? 위헌적 소지가 있는? 그건 타당하지 않고요. 저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좀 더 깊숙이 여러 가지 사안을 책임 있는 국회의 제1정당이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정말 책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예술ח술 Wenn would